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각자 몸 추스리고 그 황희선이 황희선이한테 대박살 났는데 교회에서 노래나 부르고 있을 거냐고 복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죠 같이 치자 왜 짭새러 왔냐 햄버거 싸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목스박 어떠냐 목스박 목스박? 너 목사 난 스님 얘 박수모장과 그렇다며 지금 이 조합 되게 안 좋은 조합인데 그래서 목스박 예 오늘 말씀은 먹태 어? 뭐라고?